마지막으로 여야 대표 회담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 준비하는 양측 실무진이 지금 26일에 만났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생중계 얘기하고 있는데 생중계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접었어요, 확실히. 거기에 대해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그러니까 기존대로 모두 발언 공개한 다음에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또다시 회담 공개할 때 TV중계,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이 회담이 열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열릴 것 같은데요. 열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측 다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또 이미 국민 앞에 약속을 한 거잖아요. 했긴 했죠. 그러니까 그거를 깬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상당히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주지 않는 부분이 될 거고 또 양당의 대표들도 그렇게 되면 국민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누구들 한 명 깨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런데 좀 이따 저희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장의 발언도 잠깐 소개하긴 할 건데 한동훈 대표가 실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표는 한동훈이잖아요. 그건 예컨대 한동훈 대표가 실권이 없고 대통령이 실권이 있다, 그건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표 간에 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도 이종훈 평균도 잠깐 얘기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거기 나와서 어떤 얘기랑 어떤 합의를 내내느냐는 그게 실행이 되든 안 되든 대통령한테 압박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뭔가 합의를 해줘요. 맞아요. 이종훈 대표가. 그리고 발표를 해버려. 그런데 대통령이 나 못해, 이렇게 나와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성준 의원은 저렇게 얘기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손을 볼 게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계산을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정치적 계산을 한다고 하면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걸 공개 발표까지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무시하고 안 해보세요. 그럼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지 않겠습니까? 또 국민들이 볼 때도 대통령이 이렇게 여당 대표를 무시할 수 있어? 여론이 좋아지겠냐고요. 그림이 안 그려져요. 거기까지 가면 정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말은 아무리 실권이 없다 하더라도 대표예요, 현재.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물론 저는 한동훈 대표가 끝까지 밀어붙여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지금도 몇 번을 그랬어요. 얘기하고 뒤로 빠지고, 얘기하고 뒤로 빠지고. 계속 그랬거든요.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가 물러서지 않을 것 같던데. 그러니까 만약 그런 경우라고 하면 사실은 대통령의 각을 서는 모습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손을 볼 거 없고.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 현 정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상당히 비판적 입장이 커지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 협의를 끌어내는 것과 협상에서 협의를 끌어내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 손해볼 게 없다. 실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이재명 대표가 이걸 안 하거나 또는 물러서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이종원 평론가께서도 이번 회담은 열린다 안 열린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열릴 것 같습니다. 반드시. 치킨은 반반이죠, 역시. 회담도 역시 반반이 좋습니다. 생중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회담의 성사 여부에. 그러니까 영수회담, 정상회담도 그렇고 반반이잖아요. 공개 반, 비공개 반. 형식. 이게 북룰이 아니고 이건 전 세계 글로벌 룰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서로 얘기할 거 있고 비공개에서 실제로, 실질적인 건 비공개 회담에서 다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결국 그렇게 가기로 한 거 저는 잘했다 생각하고 회담 성사 가능성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앞서 얘기했듯이 이번에 대표회담 제안 자체가 적진 분열이에요. 적진 분열이 하루아침에 이게 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끌면서 강도를 조절하면서 계속 한동훈 대표를 끌고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회를 버려놓고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지금 그 기조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결정권이 있나? 이런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당신 최상병 특검법 할 수 있겠어? 이 얘기를 계속 반문해서 묻는 거니까 약간 약 올리는 거죠, 한동훈 대표를. 약이 올라서 확 김에 그냥 확 합의해버리게 만들겠다. 그것도 상당히 의도가 지금 담겨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석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석이 대기 전에 화합의 장이 연출될지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우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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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